네, 안녕하십니까, 강도 툴을 연출한 이석훈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 소중한 시간에 강도 툴을 관람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관람 되셨습니까?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은 내용 잘 마무리하시고 간절하게 돌아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소년단 유철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저희 영화에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주변에 또 저희 영화 아직 접하지 못한 분들한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남은 연휴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빠른 파리 재학교 가야죠. 이렇게 보셨나요? 네! 주변 분들께 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좋은 후기와, 좋은 후기와, 좋은 후기와, 엔천하려면 사랑입니다. 네, 좋은 후기와, 엔천하려면 사랑입니다. 진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너무 이렇게 귀한 시간, 공정통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후기와, 엔천하려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재미있게 보셨죠? 네! 네! 예, 굿굿굿굿. 좋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소문해주시고, 다음 주말도 공정통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곽일권 많이 있을 수 있게 많은 소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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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유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영화를 만들 때는 모든 영화가, 아, 참 관객분들이 보고 되게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건 또 안그렇게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은 다행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셔서 정말 저희 무대 인사 다닐 때도 힘이 나고 너무 좋습니다. 보람을 느끼고, 해가 뜬 줄 알았는데 유혜진이 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튼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그 부담이 느낍니다. 남은 연휴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감사하게 해서, 공조 전환 특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회 분들이 직접 전달하실 텐데, 자리에 앉아 계시면, 조회 분들이 직접 갈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끝으로 다 같이 인사를 하고, 불러가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